중북인가? 예술이다 예술 브라보 어 잠시만 뭐야 잠시만요 무진 아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절대 쫀거 아니구요 작전상 못해 나 어제부터 기다리고 있단 말야 장전중 어 알겠습니다 이뻐니 아 나 이뻐니 걱정마라 나 지금 치킨 3마리째 먹었어 걱정마라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션이 좀 커가지구요 그럼 난 5탄총 킬당 3갈렁 알겠습니다 저집 1판 좀 크거든요 지금 후진 뭐 키윽 키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왜 이거 착한 후진 아닙니까 여러분 착한 후진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쟤 또 싸우네 안녕하세요 어제 야간은 너무 바빠서 오늘 들어오네요 오늘도 재밌는 방송 부탁드려요 환하게 웃는 얼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나 존버 한판 너무 웃겼는데 어 이거 모른다 혹시 모른다 이거 요번판 끝까지 가지고 있는 기름봉 하나당 10갈렁이요 쟤 총 안 들고 있어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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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어 알겠습니다 길은 또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 미치겠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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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해가지고 주먹 뜨시는거 봤어요? 아 이거 켜놓을걸 이거 이거 아 이거 켜놓고 말걸 이거 하하하하 여기 안 떨겄네 안 터신거 같은데? 방금 오신거 같애 템보니까 어 털었네 어 아닌데? 안 털었네 악마를 보았다 아이 깜짝이야 큐큐큐큐큐큐 하하하하 아 닉가방에 했어요 저분?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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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머리가 안 나와 불안하게 거 먹으러 갈게 이번판 치킨 먹는거 보고잘게요 딱 어 알겠습니다 이번 치킨 먹어야죠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야돼 이거 동그랑땡으로 들어가볼까 동그랑땡 사람이 안갔을리가 없잖아 아 램파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짜잔 1렙 가방 2개 2렙 맞네요 뭐라구요? 어 뭐야 뭐야 왜 이래 아니 머리 좀 줘 나 무서워 컵에 사람들 얼마나 잘 쏘는데 오? 잠시만요. 두근날 더 있잖아. 아, 뭐. 머리 주세요. 야, SR 대단히 필요 없어. SR 대단히 겁나 무거워요, 여러분. 지금 안 그래도 무게도 없는데 못 먹어요, 저거. 겁나 무거워요, 저거. 오, 머리. 오, 이게 어디야. 이거라도 어디야, 오. 안심. 편안. 오, 오, 다행히. 아이고, 무슨 예언자신가요? 예언자신가? 편안. 뛰어서 갈 수 있는 거리나 있는데 한번 가볼까? 나 저거 필요한 게 없는데? 자소리. 종봉인가? 제발, 제발, 제발. 와우. 예술이다. 예술. 브라보. 예술이야. 혹시 고블린이신가요? 제발. 저건 어디까지 가시는 거죠? 엄청 멀리 가시는데? 여드랍 먹으러 가시나 본데, 다들? 아우, 안가. 아, 연료통만 아니면 다 먹는데, 이거. 그 주모, 여기 한 병 더요. 주모? 나 싸우네. 예술이 떨어지지 한참 됐는데? 엠포가 이겼네요. 아, 솔직히 싼 마르틴은 못 들어가겠어, 솔직히. 근데 이거 무서워. 오이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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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림보님 핵이라고 하겠소 웬일이야 통통통 3쪽인데요 아우 113님 어서오세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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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뭔 고블린이야 앰포네 대장님 오늘도 출책이요 아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광상국원님 어서오세요 우리 113님 통콘의원 정말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 이거 와우 연료통 실화냐 탁타이 너무 없는데 누가 걸었어 연료통 미션 음 뚱뚱액 아 우리 6865님 0105님 감사해요 123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콘의원 감사해요 아 스크스 쓰고 있을까 오케이 오케이 뚱뚱액 저도 쓰고 싶어요 스크스를 쓸건 아니고 저장할게요 여러분 파츠를 저장해 놓을게요 스크스 좀 똥총이라서 아 손잡이 있었나? 아이씨 갑시다 아 저 개인적으로 탄속 누리고 연속도 누리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스크스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안좋아할 수 있잖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건데 안좋아할 수 있잖아 안좋아 아니야 이번이 미션도 딱 아냐 지금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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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마이퍼 뭐야 무성을 뭐야 무성을 아 이것만 챙겨드릴게요 7탄 미션 단판으로 기역기역 파밍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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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치아야? 이건 못잡다니 붓 붙어있다 Hold 부장님 okay selvork 나 덜렁신 бу cosmos moving 볼 낙 떨렁이라니 그 정도밖에 안네 불편하네 유튜브 제목 똥총의 기적 스크스 형 뒤졌어 뭐야? 만들러 갔나? 뭐야? 만들러 갔나? 대장님 물결표 유아동 총 스크스의 새로운 발견 저기로 오고 있네 네 그 고블린이 접니다 방송 보다가 한판 하러 간건데 그걸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아차 했네요 뭐라구요?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? 어그다 위에 어그 어그한테 맞고 있다 아이 똥총 이거 빨리 가야 돼 1분 남았어요 아 뛰었어요 방금 이쪽에 이쪽 뛰고 있는거 봤어요 저 아 뛰고 오셨어요 스크스로 우승시 십덜렁 받으신건가요? 멀리도 안하겠다 멀리도 안하겠다 멀리도 안하 아 큰일 났다 시 뒤켰겠는데? 멀리도 있어요 일자길 멀리도 안하겠죠 앰프로 샀으면 잡았는데 똥총 완전 이거 네 그 똥총이 제 똥총입니다 그 배율이 제 여덟 배율입니다 림보님을 보는 순간 상납준비했습니다 거짓말 하지마 마스크서 그냥 쭉 오는거 아닌가 거짓말 아니에요 레알이야 올라가는 일 있나 저쪽에 와 나 맞으면 그냥 녹아내려요 여러분 지금 갑박 3나마자 갑박 없는거에요 지금 어 길 있어야 되는데 길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본건가 아 본거 같은데 본거같이 못봤다 뒤에 빨리 보고 바로 올라가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있어요 아 이런 어이쿠 본을 떨어뜨렸다 어이쿠 본을 떨어뜨렸다 어이쿠 본을 떨어뜨렸다 오지마 인마 너 죽었어 우리 대장님한테 죽어서 다행이야 우리 대장님한테 죽어서 다행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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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